신축빌라 1계동 5층 10세대의 다양한 구조의 세대를 분양 중입니다. 가장 가까운 전철역으로는 춘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수의 초중고등학교가 도보 통학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천IC가 자차로 7분 정도에 진입할 수 있어 서울로 이동이 편리하며 재래시장, 대형마트를 비롯해 각종 인프라가 다수 확보된 지역입니다. 전실은 중문 전체가 보일 정도로 넉넉한 크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투도어 수납장과 일괄소 등 스위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실내는 목재 느낌의 따뜻한 감성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템바보드로 시공된 소파월과 아트월이 고급스러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바닥재는 강마루, 조명은 초절전 LED 조명을 시공했습니다. 개방감 있는 주방 대면형 구조로 답답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방도 거실과 공간을 공유함으로 여유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방가구는 기역자 형태 구조에 식탁이 설치되어 있으며 한샘 주방가구를 설치했습니다. 넉넉한 수납 공간과 조리 환경을 확보하고 있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실 욕실은 면적이 넓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자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안방은 넓은 공간과 깔끔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넉넉한 침실 공간과 함께 보조 욕실까지 제공되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브룸들도 크기가 대체로 넉넉하게 잘 빠진 편입니다.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은 별도의 공간은 없이 방만 제공되는 심플한 구조입니다. 네 번째 방의 경우 베란다가 제공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필로티 자주식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넓은 면적의 주차 공간으로 전세대 한 대씩 100%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됩니다. 분양 및 상담 문의는 위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